찬우 너 밑에라고! 찬우야! 너 밑에 수비라고 밑에 수비 꺼! 지역방어 해! 서준이랑 경... 수비 들어와! 안 되면 수비 들어와! 손들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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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야! 뭐가 안되면 미친듯이 공쪽으로 가서 살려야지 왜 멍 때리고 있냐 가서 공 받아줘야 돼! 손들어! 리바운드! 손들어! 리바운드! 야 하민이! 야 공... 나가 나가! 빨리 나가! 옆에 줘! 비면 빨리빨리 줘! 나이스 리바운드! 다시 줘도 되고! 다시 줘도 되고! 그렇지!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! 누구가! 그렇지! 가서! 서준이! 더 가서 받아줘야 돼! 더 가서! 수비 들어와! 안 되면 수비 들어와! 베라운드! 우지 나이스! 우현이 나이스! 좁혀 같이 좁혀 움직여 움직여 빨리 나가 우연히 나가 우연히 잘하고 있어 반대 아 앞에 봐야지 앞에 빨리빨리 빨리빨리 바구 우연히 나이스 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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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수비야 우리 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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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있으면 안돼 수비 이 수비 킥킥 아이고 수빈 들어와 수빈 들어와 빨리 들어가